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오늘날 이 세상을 비추어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굉장한 고통과 환란과 박해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울 때마다 내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이 환상을 몇 번 해서 반복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보호하는 예수님에 관한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일장의 하반부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2장부터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특기 지역, 트루키의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인데 이 일곱 교회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칭찬받을 것들과 혹은 책망받을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한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보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러면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루시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다 펴놓으셨죠? 성경 1장 20절 바로 위에 보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내가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초대가 일곱 교회예요.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2장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에 다니시는 이. 일곱 교회니까 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오늘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면 내가 20대는 내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건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일곱 초대 사이에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 교회의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는데 지금 그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일곱 교회를 말할 때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교회의 형편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회계의 내용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알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함께 계신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남들 몰래 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보겠지 그러는데 주님 보시니까 위로가 될 테고 또 아무도 못 보겠지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긴장이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 보고 계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의 적절한 칭찬을 하시고 또는 그의 적절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게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기도 하고 책망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과거에 2000년 전에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칭찬은 칭찬으로 듣고 책망은 책망으로 듣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먼저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느냐 하면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행위, 행동, 일을 말하죠. 수고, 그 일을 하면서 했던 모든 수고, 고생들 그리고 인내, 어떤 일을 해가면서 견딘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을 분별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분별했습니다. 분별했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그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어요. 시험해보고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또 참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좋은 그런 교회였고 악한 것들이 그 당시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단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쫓아내었으니까, 드러내고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주님은 이런 교회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연말을 돼서 우리 교회를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 보고, 사람 보면 이런저런 실망도 되는데 오직 예수님 보고 자리를 지켜가며 또 일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견디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하고 몸이 힘든데 하나님을 향한 인미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질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어떻게든 말씀 묵상하며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겨울은 피하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들도 아십니다. 요즘 이 세상 살아가는 형편에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남들 하겠지 내가 표도 안 나는데 혹은 내가 간다고 도움이 되나 이러면서 슬쩍슬쩍 빠지는 게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어쨌든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겨울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료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혹,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헛되지 않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스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러며 거두리라 사실은 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금방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그렇고 우리가 하는 수고에서 그렇고 노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잘 보이지 않아도 그저 주님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런 마음 상하고 혹이라도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듣고 이런저런 행동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 듣고 자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거기에 발목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책망이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칭찬들 대단한 칭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망이 한 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이 책망은 앞에 말했던 이 엄청난 모든 칭찬들을 상수할 만한 충격적인 것입니다. 모든 장점들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또 법 때문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번 본 말씀인데 고린두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땀도 많이 흘렸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능력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기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다 내준다. 내 몸을 다 내준다고 해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13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서신에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곳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려든지 찬양한 소절을 불러도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내게 맡겨진 그런 의무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다는 책망을 받는 교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대안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너희들에게 사랑이 빠져나가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뒤를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사랑을 행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바른 말씀으로 바른 사랑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이 떨어져 나가는데 없어지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중인데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찾아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바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의미한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회복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랑은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기억 안 나세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은 사랑이라는 걸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이 돼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랑은 동사가 되어 어떻게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행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 추적해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행동했는데 이런 행동이 다 빠져나가 버렸구나. 이런 행동을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가 만약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중에 개척한 분들이 몇몇이 있는데 한 생명이 오는 걸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한 생명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섬기고 잘 하려고 애를 섭니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 사랑스러운 봉사, 언어, 행동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교들이 많이 와서 그 성교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면 이 한 명이 가지던 관심과 사랑과 행동들이 분산이 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성교들이 와서 받았던 사랑을 느꼈던 분들은 아마 시간을 지나면서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네, 목사님의 사랑이 없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교회가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다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그러고 사랑하자 그러고 이렇게 사랑하자 그러고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본 정작,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맞는데 혹시 속으로 목사님도 사랑 좀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장로는 기도한 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행동만 설교한다면 이게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을 또 기도로 아르는 것인데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만 기도한다면 그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그렇지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임원들, 순장들 또 어떤 모임의 부수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앉아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나 잘할 것이지 이러면 그게 무슨 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참 힘들지요.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다 잘하고 싶지만 다 잘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식상하고 익숙해져서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전도를 좀 많이 하신 분이 몇몇 분이 계세요. 몇몇 분이 계시는데 전도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래된 분일까요? 최근에 오신 분일까요? 생각만 하세요. 그냥. 제가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전도를 죄송합니다. 잘 못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전도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이 전도를 잘하세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분을 데리고 오시는 일들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목사가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오래된 분들이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내가 누구 데려오겠다 누구 데려오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고기를 못 들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래 믿어가지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늦게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행한다 그럴 때 행동을 행한다 그럴 때 그 행동에 사랑을 담고 진심을 담고 그것들이 전달되어지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이게 신앙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말만 맨날 잘하고 생각만 좋은 생각을 찾고 내는데 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걸만 사실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참 목사가 제일 그러기 쉽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사랑이 흘러가서 누군가가 내 옆에 올라 그럴 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성도인가 누군가가 내 옆에 올 때 부담스러워서 저는 안 놀래요. 제가 점심 먹을 때 국수 들고 누가한테 가면 아이고 목사님 막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겠지만 부담스럽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해서 막 부담스럽고 밥 먹기 싫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식탁에 둘러 앉을 때 누구와 식탁을 앉아도 얼굴을 대면하고 앉아도 또 어떤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와 함께 앉아도 편안한 식탁이 되고 아이고 밥 안 넘어간다 절로 가자 이런 소리 안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사실은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슬교를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게 슬픈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중에 있으면 사실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맨날 보면 다른 사람 보고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보고는 그 고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미워하는 말을 퍼뜨리면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러니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내 마음을 불쌍히 해주셔가지고 저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하고도 한식탁에 얼굴 맞대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잘하시니까 잘하시니까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누가 내 옆에 앉아도 누가 내 앞에 앉아도 편안한 식탁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이 사랑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실로 중음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혹시 잃어버린 게 있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사랑이 많았는데 왜 잃어버렸을까 이 사랑을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 말씀인데 그 당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그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이단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던 것을 시험에서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을 시험하고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들을 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잘못을 가리고 시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좋다 그랬는데 이것도 시비를 가려가지고 진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평소에 좋고 사랑했는데 시비를 가려야 될 상황이 되고 진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딱 되면 사랑보다는 법이 세워집니다. 법이 세워지죠. 법이 세워지면 법으로 누군가를 당신은 잘못했고 당신은 잘했습니다. 마지막 승고를 해야 되는 자리에 가면 사랑이 남아있을 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보다는 진위를 가려내는 진리를 가려낸다는 미명하에 한 사람을 한쪽을 쳐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법을 가지고 진위를 가리고 시비를 가려야 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그 안에 교안에서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지죠.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교회에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교회에 우리 헌법이 있어요. 교회도 그리고 각 교자마다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찾아야 되고 헌법을 찾아야 되고 이리 오는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은혜 안에 두루두루 화평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지속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건면하고 이렇게 할 때 은혜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따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진위를 따져라 그것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렇게 했던 말 계속하면서 이게 잘못했다 못 살겠다 이러면서 자꾸 서로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거죠. 비난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 생명이 제일 귀한데 교회에서 한 생명이 제일 귀한데 생명의 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더 이상 그 안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슬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너무 슬픈 게 있대요. 너무 아쉬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말씀을 준비하고 슬교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힘들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평생 작정하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런 마음들이 감동들이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퇴하셔서 좀 쉬시면 편하게 쉬시면 되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열심히 참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처음같이 꾸준히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역을 하시든지 은퇴하시든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든지 동일한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난 만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울면서 혼물 눈물 뿌려가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랬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때 그 감격이 잊어버리시고 아이고 옛날에 다 그랬지 시간 지나면 다 이렇지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마음속에 회복하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주님 사랑을 받았는데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시 그때 그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그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승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